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김앤파이입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은 블랙블드 검은 피라는 뜻의 공포게임입니다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블랙게임 뭐야? 눈을 뜨고 보니 앞에는 경찰이 있는데? 여기가 나가는 길을 아니까 그냥 따라오기만 하라고 하네요. 나 생김새가 좀 맘... 가자고 친구들. 경찰 아저씨! 아, 그쪽이군요. 오케이. 오케이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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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, 좀비야? 안 돼! 야, 자기만 따라오라매!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건가? 아저씨? 아저씨? 헐! 헐! 땀 엄마뱅 까았다 야 앉아, 앉아. 앉는키가 없어 오케이 총 먹었다 닥터 아 여기가 병원이구나 이 바이러스는 이 병원에서부터 시작됐나봐 넌 죽었어 너는 너 일로와 너 일로와 아 미안해 어어 어 잠깐만 미안해 넘어 쟤 왜이렇게 빨라 어 죽었니? 어 아니다 아니다 죽은거 아니다 안돼 이 자식이 연기력이 어마무시하네 형씨 내가 복순을 했어 꼭 내가 탈출할게 아이고 전기가 안들어오네 전기를 먼저 틀어주고 오도록 합시다 아니 얘는 근데 손전등만은 못뜨는거야 이렇게 총을 꼭 들어야지만 손전등이 비효율적인데 캐릭터가 오케이 일단 열쇠 한개 먹었구요 아 뭐 별내명 아니네요 그러니까 뭐 헬렌이란 아이의 출생에 관한거를 뭐 경찰이 뭐했다 뭐 이런거 같습니다 헬렌이 누구지 근데 설마 헬렌이 그런거 아닐까? 이 좀비바이러스의 유일한 백신을 만들 수 아 아니 벌써 최종보스가 나오면 어떻게 해 나 이제 일반 뭐 판발이 잡았는데 가 자식아 아 아 그치 그치 벌써 나올리가 어째서 어째서 나한테만 이런일이 어째서 좋아 나 싸우지 않을거야 넘어가 넘어가 뛰어어어 젠장 얘네 잡아야되나보다 오케이 열쇠성束 있다 도망가x2 도망가x3 도망가x3 아 여기 못 지나가네요 여기 뭐죠 뭐죠 뭐죠? 다섯방이면 죽네 다섯방 정확하게 다섯방이야 이거 뭐야 오케이 삼십발 오케이 아 이런 리포트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어 리포트 너무 많다 다 영어라서 해결나면은 이거 한참 걸리니까 아 저기 지나갈만한 도구가 뭐가 있지? 더 내려가야 되는건가? 오마이갓 다 잡고가야되는건가 이거? 야 일단 너 이리와봐 총알 이렇게 막 써도 되나? 철 철 너무 막 썼나 내가? 아니 어쩔 수 없어 앞에 괴물이 있는데 죽어 임마 아 어차피 총알은 계속 주네 잡으면섭 갑시다 아 어차피 머리 맞추면 좀 더 빨리 죽네요 물론 이제 맞춰야 너무 힘들어서 문젠데 아 여기도 못 지나가는데 좀 꼼꼼하게 봐야될거 같은데 어어어 아아 여깄네 여깄네 오케이 아 이중에 하나만 켤 수 있는거네 그러면은 3층에 엘리베이터를 킵시다 오케이 갑시다 3층 아 깜짝아 아 왜그러는거야 하우스 자 환상이죠? 오케이 잠깐만 아아아아 어떡해 얘야 나 누군가 싶었어 깔끔하게 죽여주자 그냥 미안해요 1층 갑시다 아 아 이 건너편에 열 총알 하나 있었고 총알이 끝이야? 2층 갑시다 2층 갑시다 I can't find it Damn it You You're Dave am I really losing my mind am I really losing my mind? You were the patient that was in a coma you're awake there's no time to celebrate we're in grave danger Helen has been completely unleashed and I've lost the barbiturate injections I needed them to stop this massacre I needed them to stop this massacre I need them to stop this massacre Damn it Helen let me go Now find the injection You have to find them You have to find them 헐 저보고 뭐 찾으라고 했는데? 못 찾으라는 거였지?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내가 여기까지 따라오면 어떻게 해? 뭐야 이게? 그 괴물은 사실은 여자였던 건가? 뭐 저 여자가 폭주한 건가? 오케이 카드키 얻었고 일단 저보고 뭐 찾으라고 했거든요? 아 이 괴물은 물에 약하다고? 아아 아 저 여자가 헬렌이에요?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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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급됐던 그 헬렌이구나 좀비들은 물에 약하고 오케이 쟤는 누구죠? 뭐 뭐 일단 따라가 봅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자 이 꼬맹을 꼬맹이 꼬맹이 어디갔냐 꼬맹아 생존자 있었네 여긴가? 꼬맹이 어디갔니? 꼬맹이 어디갔니? 일단은 약도 얻어야되는데 어 바퀴벌레 사라졌다 아 불키면 바퀴벌레가 다 사라지는구나 2층에 불키면 오케이 오케이 총알 아 카드키 아 카드키였다 쓸 수 있는거였구나 좋았어 뭐야 이거? 뭐하고 싶던거죠 여기서? 이거면 1층 거기 절단할 수 있겠는데 됐다 갑시다 갑시다 아 근데 헬렌이라는 그 여자도 과학자들이 약간 막 실험해가지고 괴물로 변한거 같던데 어 그런거 보면은 죽이기 좀 그렇기도 하고 근데 저 괴물이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죽이려고 한다는걸 또 생각하면 죽여야되는게 맞는거 같기도하고 아 역시 히어로들은 힘들어 제가 또 히어로 아니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게임에 아 생존자 찾으래 아씨 아니 내가 생존자에요 꼬마야 진짜 나와봐 아이고 오! 오 이거 사라이 생존자니? 아닌가? 생존자가 아닌가? 혹시 내가 방금 쏜 총알에 죽은건 아니겠지? 미안해요 진짜 고의가 아니 설마 진짜 이랬는데 1층 가가지고 이 게임 진행되는거면은 난 난 쓰레기야 자 이랬는데 진행되는거면 하나 남은 생존재를 내 손으로 죽였다는거잖아 저..설마 아니겠지? 아 그래 아니였어 아 다행이다 아 어휴 3층 방 커튼 뒤에 있다구요? 왜 손 없죠? 아 자리에 . 자기 가족 한-, 가족한테 가고싶데요. 아니 그럴거면 진작 나왔어야 할거 아냐. 그래 안 그래. 하지만 난 널 사랑해. 음.. 구라야 이 자식아! 자식아 이거 맞아야 돼 올 건 다 올.. 다 올.. 이 아이를 원한대요 가져가세요! 아이 아이 가져.. 아이 데려가세요! 저 처음 보는 애예요! 저 속도 느린데? 아 맞아 물 맞춰야 되지 물 물 물 물 물이 어디있었지? 아이 못가네? 물.. 물을 어떻게 터뜨리지? 멍청한 곳 멍청한 곳! 끝! 너 일단 넌 약무.. 약놓기 전에 오 안돼! 죄송합니다! 이게 이씨 놀랬잖아 이씨! 잘했어 굿보이! 우린 좋은 파트너라고! 나한테 뭐하는 짓이야! 뭐라는 걸까? 뭐 원통하다 이러는 거겠죠? 좋아 파트너! 가자고! 자 너 설마 괴물 아니지? 어 아니구나.. 나가자 당당하게! 어깨 펴자샤! 자.. 우리 나가서 보득 한잔이나 하자구! 좋아주겠는데요! 그라.. 어 그래? 우리 이제 어떡하죠? 라고 한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지 라고 한 것 같구요 이미 세계는 멸망했네요 재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블랙 블러드라는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약간 되게 좀 좀비 바이러스 물이었는데 그 좀비 바이러스의 숙주가 좀비가 아닌 좀더 특별한 존재의 괴물이었네요 바로 헬렌이라는 여자 였죠? 아마 이 프로로그에 있었던 저 할머니가 헬렌이었고 그 헬렌의 피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다가 그 실험이 돌연변을 일으키고 그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세계를 멸망하는 그런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녹화는 종료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